네 반갑습니다. 중국의 청도에 왔는데 여기는 소호산의 끝대기 쯤에서 바라본 청도 시내입니다. 바닷가도 보이고요. 빨간 기와집이 많은 청도 시내 소호산입니다. 유럽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4층짜리 망로가 있습니다. 소호산 꼭대기. 유럽풍의 건물들이 이렇게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도 앞바다입니다. 찍다고 앞바다인데 아마 저 반대쪽에 한국에 분산이나 인천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청도 바닷가입니다. 여기 목지않은 산지. 여기 목지않은 산지. 이 건물 이름은 제가 가까이 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아 여기 원족. 원족이. 한번 먼저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여기에 바닷가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를 많이 여기다 말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소호산인데요. 소호산에 고기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호산에 고기를 조각으로 남겼네요. 조각 내에서는 이렇게. 살긴들로 남겼네요. 그리고 이 팔각. 팔각인지도 모르는. 팔각. 육각각. 올라갈 수는 있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3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옛날 사진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화상의 옛날 사진. 2층.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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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